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찬송 한 곡 하겠습니다 아무리 바쁘다 목이 멍치면 밥이 안 넘어가 물을 마시고 밥을 먹어야 되시 말씀 받을 때 내가 걷는 이 길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라의 현실, 교회의 현실, 나의 현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두는 수가 있어도 내 심정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나 나 흘망돋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둠 밤 어둠이 깊은 날이 다시는 박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벌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허라 나 두려워하니 아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주신 빛이 두려워 싶어 이리라 악한 길이 온도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딴의 할렐루야 짧은 시간에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48년째 목회입니다 저는 3살 때 바로 집하고 에베당문하고 3미터 사이에서 김수로왕 72대순 72대 1세 손인데 장손 집안의 제사가 18개 시재가 30개 제가 김수로왕 왕대가 계속됐으면 내가 왕이야 왕 지금 가야국이 엄청났다는 것 역사적으로 지금 파헤치고 있죠 신라백주의 고구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김씨 우습게 보지 말아 그런 집안에서 복사가 됐어요 계속 괴를 다니고 옛날에는 교사들이 없어서 중학생도 교사였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마치고 겨울방학 저도 담양이 고향인데 몇 개 면이 부봉회를 해 개개인은 부봉회를 못 해 거기서 낙공부 끝나고 3시간 입시를 들어갔습니다 아멘도 안 해 그럼 내가 깡패대학에서 제가 무술이 14단이에요 김태천 자랑이 아니라 범사방파 두목이 내 당수기에요 당수 내가 부두목이 있다가 그건 두목들 판인데 박영호 목사님 독생 곡성 다니엘 기도원 그거 내 후배 후배 그것도 조폭이야 원래가 둘이 잘 됐어 그건 장로 되고 나는 목사 되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여 광주 시민들 나한테 다 작살날 판여 고등학교 때도 제가 광주를 다 잡았어요 연대장을 3년 했다니까 제가 주1학교때부터 쭉 중고등학교 때 다니면서 제사와 예배가 뭔지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열심히 다니니까 그냥 전사님이 그때는 목사 없어 전사님이 예빠라고 하고 주1학생이 바로 앞에 예배당이니까 옛날에 산소똥 잘라가지고 그 몽댕이를 때렸잖아요 그 새벽 종치를 하고 새벽 잠 안 자고 가서 집사가 나고 꼭 치거든 그 사람보다 5분 먼저 쳐버려 그냥 그럼 나보고 5분 먼저 쳤다고 30분에 쳐야 되는데 그래도 그것이 재밌어가지고 중학교 가서 입신을 3시간 하고 하나님을 뵙고 방언이 터졌는데 우리 신학교 다닐 때까지 우리 합동교단은 방언어문 2단 그랬죠? 박영호 목사님 지금도 우리 합동교단은 방언어문 2단 취급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이 나오는데 2단이니까 막언이라고 두두두두두두 이랬다고 군대 가서 회복하고 그래도 숨어서 했어요 우리 신학대학교 다닐 때도 2단이라고 가르쳤으니까 중학교 변환규 목사님 밑에 전도사 10년 5년은 부목사 5년 했는 사람이요 그분도 방언어문 2단이라고 하더라고 목사 때도 부목사 때도 그런데 2단 아닙니다 바울이 방언 기도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바울을 초월할 사람이 누가 있어? 세계교회 그래서 저는 은사집회부터 신유부터 나타나서 40년 전에 그것부터 붕회를 해서 제게 신유 은사 입신을 3시간 하고 나니까요 애원이 되어버려요 애원이 여러 가지 있어요 한 번 반짝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애원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애원 기도가 있어요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어 그런데 방언은 계속해야 할 이유가 20분 30분 40분 바뀌면 자기 방언이 동변이 돼 받아 봤어야 알지 뭘 통하지 않은 사람으로 설교원이 10년 목회에도 빵이야 빵 다 가서 거기 찍어 절대로 잘 들어오는 설교야 그래서 이제 구약원은 죄사 신약원은 예배 그리고 예배가 뭐냐 가서 설교 듣고 헌금 조금 오고 축도 없는 예배 바친 줄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속이 들고 신학교를 제가 74학번이요 아까 누가 75학번이나 했지 신학교 74학년에 들어갔어요 74년도에 그래서 48년이에요 지금 성경을 보는데 지금 110번째 보고 있어요 놀래도 아니에요 한 200번씩 보셨어?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목사된 사람이 있습니다 가들이 뭐 가르쳐? 신학교에서 배운 거 끼직끼직 하고 설교집 많으니까 설교집 비켜서 하고 인터넷 갖고 설교 오는 거야 생명이 있어 없어 먹어도 병들어 인스턴트 많이 먹으면 병들어 병들어 나는 답을 가르쳐주잖아 가르쳐줘도 끄덕끄덕을 하네 인스턴트 많이 먹으면 병들어 병들어 그래서 오늘날 한국계에 1200만 성도가 다 병들어 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독교는요 신학교 교제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성경이 교제다 신앙도 성경이 교제 신학교도 성경이 교제 조지는 신학도 성경 교제 신학에 5대 신학이 있어 이거 다 못 가르쳐줘 모든 것이 성경이지 성경을 뛰어넘을 목사도 없어 그런데 로마 천주교 프란체스코 교황은 자기가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있어 성경 위에 로마 교황청 신부들이야 신부 절대 천주교라고 하지마 절대 카토릭이라고 하지마 그 말은 엄청 좋은 말이고 본 기독교가 쓴 말이요 로마인 교회입니다 로마 사람 교회 로마 천주교 절대 천주교라는 말 쓰지마 천주교도 좋은 말이고 카토릭은 더 좋은 말이야 우리 원래 기독교 예수님이 만든 말이야 알고 있어 천주교 카토릭 했었는데 그러지 말아요 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거예요 로마 카돌릭 따라해 로마 카돌릭 로마 교회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아 이게 뭐냐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는 구약 성경은 없었어 우리 어렸을 때는 성경이 없어갖고 쪽보금이라고 구약이 있어서 없었어? 없었어 마태보금 쪽보금 한 권씩 나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걸 쪽보금이라고 그래 기두원 옆에서 성경 나눠주기에 호텔도 있고 모텔에도 있고 세 개 나눠준데 그것도 신약만 나눠줘 그래서 우리는 신약이 중요한 줄 알았어 그런데 안 그래요 성경의 총책은 모세 5경이에요 나머지 구약 성경은 모세 5경을 설명한 책이에요 신약까지 다 모세 5경을 시작 장세기, 주래기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설명한 책이에요 구약을 이해하려면 바울서신 몇 권? 13권 그것을 이해를 해야 구약을 이해하고 모세 5경을 이해를 해요 내가 원칙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도대체 뭐냐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열립니다 따라해요 성경이 열리자 읽어야 열려 읽다 보면 열려 지금도 은퇴했는데 성경이 다시 보여 못 본 성경 구절이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레이기는 에베의 방법을 가르쳤어 신약에 에베가 나오지만 에베의 정의는 레이기가 가르쳐줘 레이기는 에베의 설명서요 에베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방송실 제목띠어 내가 오늘 강하게 제목을 붙였어 자 시 제목 제목 설교 제목 올라가라 따라해 에베를 똑바로 알고 에베 등이자 이 말의 질문은 뭔 말이요? 그동안 세 개의 교회가 에베가 뭔지를 모르고 에베를 드렸어 나처럼 설교 은혜스러움은 잘 드렸고 헌금 드리고 축도 받고 오면 또 어떤 사람은 축도하기 전에 도망간 사람이 있어 그게 에베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에베 잘못 드린 거예요 다 초대교회부터 레이기를 모른 거예요 그러면 에베에는 구약의 제사를 생각했는데 구약의 제사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건 35년 전에 깨달라 35년 넘어 누구 맞는 설교 내가 봤는데 제사가 많은데 다섯 개뿐이 없어 따라가도 구약의 제사는 다섯 개 잘 들어요 그래서 그 구약은 제사를 드리는데 첫 번째 제사가 에덴 동산의 제사예요 에베 에덴 동산의 제사 기억나죠? 거기에는 제물이 있어야 돼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양을 잡은 소를 잡았는지는 안 나왔지만 두 마리 잡아갖고 제물이 있었어요 그걸 잡으려면 재단이 있어서 거기서 팔다리 자르고 껍질 벗기고 배 따고 다 내장 꺼내고 불로 태우고 이렇게 들여서 아담과 하와를 구원시키고 그걸 믿고 아담하와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원죄를 저지른 아담하와도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어야 돼 제사장 에베에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 제사장 우리 구약에서는 제사장만 했어 박무사님도 그저 말했지만 서무일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조금 늦었다고 사울이 제사전에다가 망하고 폐의당한 사람이 사울이요 에베는 아무나 인도는 건 아니에요 제사장인 목사님이 여기서 하고 순창식 아무리 신령하고 금식해도 장로 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물이 뭐냐 제물도 예수 따라 제물 예수 재단 예수 제사장 예수 구약은 상징적인 것만의 애표적인 것 앞으로 되어질 일 미래적 현실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갖다 놓고 실물로 해명한 것이 대체적으로 구약이 그래서 우리의 에베에는 신약 표현으로 에베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야 되고 붙어 있어야 되고 마음속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에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이라 에베도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김종주 목사가 서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셔 보호자 앞에 나올 때 예수 이름으로 나와야 돼 엎드려서 딱 기도할 때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죄인이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죄인 내가 나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없으면 아주 그냥 강한 말로 말하면 저 들어올 때 여러분은 뭐가 있어버려다 왜? 일주일간 지은 죄 때문에 믿습니까? 죄값은 사망이라 예수 이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우리 예배에 예수가 빠졌단 말이에요 찬란하고 잘 꾸미고 큰 게 예수로 시스템 좋고 했는데 예수가 없어 예수가 예수 예수 찬양하는데 찬양에 예수가 없어 즉 신령한 성령이 흐르는 찬양이 없어 성령이 탁탁 나타나는 예수가 없어 찬양할 때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케어가 되고 이게 안 돼 오늘날 예배가 쇼여 쇼 찬양대 쇼 찬양단 쇼 예배를 우리가 제사를 잘 들으면 거기는 검이 나타나야 돼 제물 짐승을 잡으려면 검이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검이 날카로워야 돼 안 날카로워야 돼 따라 말씀의 검 말씀은 날카로워야 돼 늘 박영호 무사하는 말이 오늘날 말씀이 죽었다 회개가 없어졌다 내가 미국 부흥회를 3주씩 30번 정도 갔는데 딱 가면 당회장이 그래요 복사님 이혼 설교 오지 마십시오 다 이혼해갖고 다 남의 짝하고 살고 있습니다 헌금 설교 오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로 갑니다 세 가지 네 가지를 말을 해요 그럼 뭔 설교야 나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아는 성격이 있어 그런 말 하지 마 복사님 다 알아 나는 미국 전체 주를 다녀봐서 알아 아무 말도 안 알아 성령이 뻗친대로 하는 것이 설교야 그러니까 다 해버려 나는 이혼한 놈들 회개해 정리해 남의 자기 짝 놔두고 남의 짝 산 사람들은 헤어져 그것이 메시지고 그것이 목사여 목사 메신저 내 말 전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메신저 나는 하나님이 이혼품에 불과해 늘 말하니 종종 내 말해 내가 여기서 목사님 자기 말하면 안 돼 나는 공자말도 인용 안 해 하나님 말씀이 더 좋은 말인데 왜 공자말을 인용해 왜 철학자말을 이용을 해 하나님 말씀에 다 들어있어 이 목사 참놈들아 철학자 이야기하지 마 공자말 이용하지 마 불경인용하지 마라 성경에 다 있어 하나님이 진실한 것이 자기 말 위에 다른 말을 하는 거 네 말도 하지 마라 네 생각을 말하지 마라 따라해 하나님 뜻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씀 그래서 대언자라고 대언자가 뭐려 내 말 못하고 대사가 대언자여 대사 대사는 자기 생각에 자기 말하면 안 해 상대방 대통령에게 여기 대통령이 명령한 것만 말해 거기서 총을 맞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검이 날카롭지 않냐 하면 우리 어렸을 때 닭 잡아보고 개도 잡아봤어 돼지도 잡아봤어 기름이 있어가고 미끌려가 손벼여 그래서 그 우물가에 둘러앉아서 숫돌에다가 계속 칼 몇 개 간을 놓쳐 그래야 잘 잘라져 검이 뭐냐 따라해 말씀의 검 하나님 주의 사자님의 말씀은 날카로워야 돼 무뎌야 돼 근데 왜 삐져 야 설교 회개 회개 까불지 말고 회개 그럼 아멘 해야지 어떠니 나 뭔 죄 고발했다냐 옆에 사람 쳐다봐 옆에 사람 쳐다봐 목사는 여기 있으면 네가 누가 고발 안 해줘도 다 알아 그래서 목사 노릇하는 거예요 목사는요 여러분 5분만 이야기하면 네 속에 뭐든지 다 알아 목사님들만 그려 그려 성령 역사 안 해도 5분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안다니까 그것이 목사의 기준 하나님 은사여 마치 다음 시간이 조금만 하라 그러네 다음이 점심시간이어서 할렐루야 금이 나타나 진짜 중요해 그 다음에 다른 불이 나타난다 쉽게 말하면 엘리야의 아합과 싸울 때 재단에 무엇이 나타났어? 일부러 보이게 하려고 재단 쌓고 이 짐승 올려놓고 두릉을 파고 물을 가득히 부었어? 그런데 불이 떨어져서 싹 태워버리더라 이건 성령의 불입니다 칼이 들어가야 성령의 불이 옵니다 칼이 들어가야 그래서 여러분은 딱 오면 오늘 하나님 내게 가슴을 찌르는 설교가 되기 하옵소서 나 이혼했다고 까도 주님 그 말씀에 은혜되고 회계되기 하옵소서 이혼 안 한 설교 두리뭉실한 세상이야고 웃기는 장경동이 저롬하는 교회는 안 가기를 바랍니다 장경동이 미안하다 너는 코미디어 너무나 웃겨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 30만 목사가 너 때문에 베렸어 그냥 웃기려고 막 애와집 찾아가고 억지로 웃기고 저도 못 웃긴 것이 물론 최신자 전도는 좋아 그런데 여기는 코미디가 아니야 말씀의 금 그것이 우리 심령에 찢어져야 돼 검으로 번제해서 나오지만 포를 떠 포 도살장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 날카롭게 갈아갖고 잘라내잖아요 뭐 안심 등심 목심 그 시기 뭐 시기 잘라낸 것처럼 그래서 안 들면 또 이렇게 해서 기술이 여기서는 숫돌이 좋아가고 해갖고 또 자르고 여러분들을 자른 뒷핀들 꼭 미꾸라지보다 더 미끄러운 것이 뭐인지 아여 전라도니까 들지렁이 잡아봤어 미꾸라지는 것도 잡혀 들지렁이는 기름기가 잡으면 쪽 빠져나가버러 이 순서를 바뀌면 예배 때 이것이 없으면 낭패당하고 피곤해합니다 말씀의 금이 없는 심령에 불이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 따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나타나는 증조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부채질을 하면 펄렁거린 거 보이죠 찬송할 때 찬양대에 잘 들어 지휘자부터 찬송해 성령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마찬가지 봉사할 때 성령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나타남이 없는 신앙생활은 짝둥이야 찌모루 내가 중국 성교사를 6년간 했거든 찌모루 찌모루고 가야지 짝둥이란 말이야 짝둥 진짜 같은데 짝둥이야 진짜 싸다고 사갖고 와서 보니까 차이가 나네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나 뭔 말이야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을 차이나라고 그러잖아 사갖고 와서 부러진 거 보면 그때서 보면 차이가 나 코리아 사시기 바랍니다 검이 오지 아니하면 불은 절대 안 와 은혜 받아 웃기는 소리 좀 했다고 웃었다고 아 오늘 재밌다 아이고 우리 기독교 한국은 136년째인데 이랬어요 초대교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로마 천주교 때 이 신부란 놈들이 기독교를 다 배려놔버렸어 그 다음에 향기가 나 향기 방송실 너희들이 알아서 띄워라고 했잖아 향기 딸 향기 직설적으로 말하는 피냄새가 납니다 칼질을 잘하면 그러죠 자라면 각이 잘 떠지고 불이 떨어지면서 향기라겠지만 예수의 피는 비린내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 응답의 향기 축복의 향기 저도 개인적으로 향수를 좋아해요 습관이에요 애국을 향한 프랑스가 오면 자꾸 샤넬 연병하고도 비싸 전라도 연병 지랄원의 표준말입니다 여러분 객짓 오신 분 우리 전라도사 연병 지랄원이 우리 표준말이요 전라도 욕 아니요 연병 지랄고 자빠졌어 욕이 박 모사니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테레비 전기 프로에 나와서 글더라고 연병 지랄은 연병이 열병이야 욕이 아니요 열병 장티푸스 지랄은 좀 욕이요 지랄은 뭐요 자빠져가 덜덜 떠는 거 미안해요 그런 분 계시면 연병 지랄하지 말고 똑바로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예배 순서 구약을 보면 신약에 예배를 알게 돼 이걸 연결이 안 되니까 예배가 우리는 지금까지 헛 예배드렸다고 생각하면 아직 99.99%가 여러분이 그렇게 드려요 나는 그걸 38년 전에 알았어요 따라 번제 내 얘기는 제사장이요 번제 내 얘기를 강의하는 거예요 지금 번제 다른 말로 화재라고도 그래요 이것을 몰라요 여러분은 내가 목사가 그래서 정리하고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놈은 장로가 까불어 갖고 목사 쫓아내고 지가 설게 오더라고 그거 죽을지도는 거예요 아까 사우랑하고 똑같아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재단이 아닌 것은 만나주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죠? 옛날에는 성막 그 다음에 해막 성전 같은 말이에요 구약의 성전 성막은 오늘날 이것하고 달라 성막 해막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성경 전체를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이 예배당은 예배당이요 영어로 빌딩 따라 빌딩 그런데 오늘날 목사 새끼들도 교회 짓는다 교회 짓는다 연병하고 자빠졌어 이거 이거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피로 산 나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예수 피를 주고 산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짓으면서 교회 짓는다 교회 짓는다 그건 연병 지랄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 안하여 실수라도 여러분 교회 짓는다 하지 마라 따라 예배당 짓는다 교회당 예배당 차라리 우리 어렸을 때 잘 배웠어 교회당 가자 예배당 가자 우리 주일학교 때는 그랬다고 언제부터 교회 가자 주일을 예배 드릴 때는 교회 가자 라는 말이 맞아 왜 교인들이 안디옥 교인들이 모였으니까 아멘 그러나 다닐 때는 교회당 가자 예배당 가자 빌딩 가자 하면 이제 안 되잖아 예수 피가 우리여 에클레시아 예수 피 예수님이 교회여 내가 작은 예수여 그 모임이 안디옥 교회에 번제는 다 설명하소 짐승을 잡아 방금 읽었죠 우리가 설명하네 그래서 팔다리를 자르고 껍질을 까죽을 벗기고 배를 따고 내장을 다 해서 그걸 불을 태워서 태워서 드리는 거 이 번제는 송두리 찬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온몸과 피 한 방울까지 개셋만의 동산에 칼부리산에서 다 흘리고 죽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친히 잡은 태초의 백정은 하나님입니다 뭔 말인지 모른가 피가 질질 흐르는 가죽옷을 아담과 화에게 비면서 장차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이 짐승이 죽은 바로 이 옷이니라 아담과 하와 옷은 가죽 피옷을 입어서 내가 좋은 말로 조금 그걸 바꿔갖고 최초로 세계민족 중에서 가죽옷 새 옷을 입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 다 맞아 맞아 근데 그 옷은 피가 질질 흐르는 문자적 연도로 4천 년 후에 메시아가 올 내가 죽는다 와갖고 이 땅에 그리고 네가 산 거야 아담과 하와도 그 예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놈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하나님 믿었어요 아벨이 믿어서 그래서 우리를 영화 고등학교 때 봤어요 카인의 후예 봤죠 우리는 카인의 후예 아벨은 순교당해버렸어 아벨은 정상적인 예배를 드렸어 정성으로 말하면 가인도 정성 드렸어 예배 드렸어 근데 안 받았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르쳐진 것대로만 해야 돼 앞에 김영일 목사님도 비슷한 말 했잖아요 우리는 성경대로만 가야 돼 공자나 철학자가 아무리 좋은 말을 했어도 아니면 아니고 우리는 성경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이 번제는 뭐냐면 구원의 제사입니다 구원의 제사 조직신학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구원의 제사 개인적으로 예수 영접의 제사 이것이 신약의 예배 때 포함되어야 돼 아멘 항상 바로 이 본제의 심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내 원제를 사안받는 제사 원제를 원제는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여 예수 한마디로 예수 진심으로 딱 예수 영접하고 믿습니다 진짜로 진짜로가 들어가서 그러면 그 순간 원제는 사안받고 그 1분 후에 죽어도 천국 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한편 강도 지옥 3시간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갔습니다 주일 예배도 안 드렸어 11제도 안 했어 주일 성수 안 했다니까 지옥 어차 3시간 후에 지옥 가는데 주님 그 나라를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자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기 때문에 지옥 3시간 기다리다가 지옥에 빠져버렸어 이게 믿음이 은은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번제가 우리에게 중요해 그 마음을 품고 딱 주일날 예배와서 엎드려서 주님 번제드리는 심정으로 오늘 또 주의 사자님 여러분은 주의 종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 박무사람 겸손해서 자꾸 주의 종 주의 종 가리키는데 내가 나를 가리킬 때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여러분은 주의 사자님 그래도 그 말이 저렇게 안 나오면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이 당에 와서 대표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주의 종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려면 다음 번째로 그렇게 써갖고 오늘 또 우리 박영우 주의 종놈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종년을 축복하여 주옵소 한국의 한문의 풀이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따라 주의 사자 그래도 거꾸롭게 그 말이 간질거리서 안 나오면 목사님 나는 어느 게 내가 2천번을 부흥에 다닌 사람 장노들 작살 내버려 내가 주의 종이 어디가 네 종이요 주의 종이제 내가 하나님께 말할 때 이 주의 종놈 이 종놈을 이 노예 같은 놈 디아폴루스 이 종을 오늘 여러분 우리를 완전히 죽이고 번제를 완전히 죽이고 각을 다 떠야 돼 각을 그리고 나는 예배 시간마다 38년 전에 강단에 따거리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종이니까 주의 종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성경대로 설교를 하는데 주님 오늘 첫째 번째로 예배 드리게 하시되 각을 떠주옵소서 목사는 남의 설교도 잘 은혜 못 받아 나는 내 설교로 의뢰를 받아 목사님들만 그리여 그리여 나한테 온 설교여 내가 깨달은 거 나를 각을 떠주시고 내장 속에 잘못된 거 다 끄집어서 불태워버리시고 모가지 뛰고 다 40백채를 잘라낸다니까 머리 잔머리 쓴 거 용서해 주시고 손으로 나쁜 짓거였고 발로 나쁜 짓 나쁜데도 아니고 했던 거 용서해 주어 없어서 속이 썩어갖고 문질러고 제일 먼저 사람이 죽으면 내장부터 썩어 그래서 퍼내야 되는 거 이게 번제여 죽는다는 것이 뭡니까 뭐가 죽어야 되느냐 여러분은 항상 주상적이고 몰라 자기 견해 자기 생각 방송실 지혜로 켜라고 그랬다니 자기의 뜻 이거 에고이즘이야 내 거 탈잖아요 자기 견해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하면 목사님 뭐라고 목사님 제 생각은요 연병하고 자빠졌어요 성경 교회 안에서 네 생각이 어디 있어 내 얘기 몇 장 몇 절 보니까 목사님 이 말을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렇게 질문해야 돼요 때나 목사님이 설명해 놓고 몇 주간 기도회가 안건 내놓아 재직이 오는데 목사님 내 생각에는 이렇고 내 경험에는 이렇고 시랄고 자빠졌어요 내가 일부러 들어가라고 이 말을 나 욕 안한 사람이야 엄청 알부남입니다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우리 각시 있어 저기 뒤에 내가 이 성품 주기 다혈질에다가 태권도 14년 해병대 무술 특공무술 3단 중국검도 한국검도는 아무것도 아니여 중국검도 영어 봤지 날아가서 그걸 3단을 배웠어 그거 죽이려고 내가 금식 20일씩 6번 했어 다 죽어버렸어 나는 우리 우리 구국 기도회를 알아 무슨 성진될 만한지 목사님 왜 이렇게 성질도 아무것도 안해요 나 다 죽었어 눈을 보면 알아 눈 부드럽죠 근데 목사가 돼갖고 벌써 10년 20년 목사한 사람이 눈이 호랑이 눈깔 같고 개새끼 눈깔 같으면 돼야 안 돼야 사람 그래 눈 보면 알아 아 저 권사 꼬라지께나 이겄다 은혜 돈으로 너희 권사 받았지 옛날 말로 몸빼 돌려갖고 권사 됐지 넌 인구 돌려갖고 장로 됐지 우리 중앙교회에서 그랬어 장로 권사 선거하면 막 옛날에 전도사 때 그러니까 4, 50년대 몸빼 돌리고 막 그랬다니까 찍어주라고 연병을 놈들 그러니까 지금 중앙교회가 4개 4개로 흩어져 버렸어 하나님이 박살 내버린 거 이거 인간적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나는 역사의 죄인공이여 현장에 있어서 그때 따옵시다 다 죽자 옆에 사람 죽었는가 봐봐 싱싱하죠? 너는 아직도 애굽이 멀었어 애굽 40년 더 가야 돼 안 죽으면 절대 가나안이 안 옵니다 절대 가나안이 안 옵니다 죽어야 와 두 번째가 소재예요 소재 소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사예요 애베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번제 다 이해했죠? 이거 16시간 해야 돼요 석 달간 설계해야 돼요 교회에서 그런데 짧게 지금 한 30분에 문지르려고 그래요 이 소재는 아까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라도 안 만나죠 따라합시다 깨어지자 소재는 깨어짐의 제사예요 소재의 재료는 우리나라 정상적인 표현으로 밀이요 밀 밀 그 밀을 가지고 몇 돌이 있어야 돼? 몇 돌은 하나요? 두 개요? 거기에다가 밀을 넣고 옛날에는 갈았어 요새는 방앗간이 좋지만 그래서 밀대죽도 써먹고 보리죽도 써먹고 가난할 때는 그렇게 했어 잘 갈려야 좋아 그냥 드럭드럭 대충 문대야 좋아 잘 갈려야 돼 그래서 또 퍼서 어머니가 올리고 또 퍼서 올리고 몇 돌은 두 짝인데 이것이 신약과 성경 몇 돌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말씀 안 읽으면 가짜여 설교 들어갔고 목사님 설교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설교를 내가 해보니 부흥사 해보니까 목회 48년 해보니까 100번은 들어야 기억을 해 오늘 이 설교 뚜렷뚜렷하게 내가 뛰어내면서 설교해도 여러분 내려가다 이 집으로 밥 먹으러 가다 100번 들어야 돼 설교 들어갔고 성도는 변화 안 됩니다 안수에서 병 나섰다고 예수 잘 믿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의 운사 집회를 일찍이 그만뒀습니다 예언 집회 말씀으로 저는 와요 로마서 12장 에베 똑바로 드려 창세기 12장 너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러려면 아브라함이 버린 것처럼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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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브라함이 창대했고 확대되고 잘되고 잘되고 잘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복만 생각하지 아브라함이 앞에 했던 것은 몰라 정신 차려야 돼 깨어짐의 제사 미리 이 맷돌이 들어가서 깨어진 것처럼 이 깨어진다는 밀은 나여다 통밀 우리가 미리 여기서 굴러다니고 저기서 굴러다니고 그것이 바싹 깨지기 바랍니다 조금 문자를 쓰면 따라합시다 자파세 내가 깨지되 설 깨지면 안 돼 바싹 깨지기를 바랍니다 빵도 밀가루가 카스타라 밀가루가 달라 카스타라는 입에다 넣으면 녹아벌죠 버리빵은 안 녹아 오래 씹어야 돼 그 강도가 달라서 밀가루가 고운 가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 시간에 주님 오늘도 번제와 소제로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말씀해 넣어서 팍팍 갈아주시옵소서 바싹 깨지게 하옵소서 난 볼 것도 없어 내가 깨져야 내가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사업이 복을 받고 이 성경에 3만 2천 5백까지 축복의 약속이 됐는데 여러분 10개도 안 돼 다시 말하면 가짜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아가 깨져야 돼 사람이 자아처럼 고집이 센 것이 없어 사람은 고집 때문에 망해요 여러분 남편 고집 때문에 망했지 내가 보니까 다 망했어 부인들 얼굴 보니까 어떤 집은 또 한 년 들어온 년이 고집이 세갖고 고 년 때문에 또 망해 다 깨져야 돼 자아가 박살내 바로 나의 자아를 박살내는 것이 소재입니다 신약으로 대입은 여러분이 시켜요 이만큼 우리가 신약에 예배를 잘 드릴 때 내가 깨어져 갖고 가야지 더 좋은 밀가루로 대어서 가야 돼 그래서 이것이 뭐냐 소재를 밀가루로 갑니다 이거 설명해야 돼 시간이 없어 잘 갑니다 그 다음에 유양을 붓습니다 요새 그때 말하면 올리브 기름이요 올리브 기름은 지금도 약이 돼 예수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썼던 것은 다 약이 돼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으면 다 중풍 걸리고 심장병 걸리고 오래 구약에 나오죠 먹지 말라는 거 죄를 지어서 먹으라고 한 거예요 구약에는 못 먹었잖아요 비늘 없는 거 발꼽이 쪼개지지 않는 거 먹지 말아라 건강식품이요 이게 죄를 많이 지켜봐서 빨리 먹고 뒤져버리라고 먹으라고 하라고 한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소재를 드릴 때 기름을 해서 반죽을 해요 우리는 물 붓지만은 유양 기름을 넣어서 반죽을 해요 그러면 반죽을 해서 번철이라고 했어요 후레이판 번철에다가 구운데 잠깐 뭐 하다가 텔레비전 보고 왔더니 바싹 타버렸네 그 빵 맛있어 안 맛있어 못 먹어 그래서 정신 바짝 자리고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고 추일 날 와서 뒤집고 수요일 밤에 뒤집고 또 금요일처럼 해서 뒤집고 앞뒤가 잘 구워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 파리 밖에 가서는 좋은 빵 찾으면서 왜 교회 와서는 좋은 빵을 안 찾나요 좋은 빵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빵 되면 목사님이 먹기도 좋고 그놈 장로시켜야 잘하고 그년 참 권사시켜야 잘해 교회는 목사 때문에 잘못되는 수도 있지만 대개 장로놈 때문에 그래 나는 장로님들 용서하세요 잠노여 잠노 장로들 바람피는 놈들 많아 권사란 년들 곰사라 그래 아이고 세상에 은퇴하고 우리 교회 과부 권사 보니까 요년들이 기둥소방이 다 있더라고 나중에 우리 사모가 다 나한테 고발을 해 내가 나쁜 것은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러거든 설교에 뛰어나오니까 목사님한테 조사해 보세요 과부 권사들이 그런데 요새는 유부녀도 바람피는다 내가 봉사 자는 맨날 보태서 자거든 낮에 방으로 앉아 6시 후에 오라고 그래 왜 낮에 낯거리 친다고 그러면 여러분 부부 생생한 부부가 낮에 모텔 갈 일이 있어 관광회에는 있어 없어 여러분도 가봤자 다른 놈하고 내가 여러분은 눈으로 하는 말을 나는 번역을 잘해 다 가봤어 보니까 한 번씩 까불고 있어 웃어보니 나 헌이하게 그래서 좋은 빵이 되도록 이것이 소재여 그 떡을 번제할 때 모든 다섯 가지 제사 중에 피의 네 개가 피의 제사이다 제사에는 피가 있어야 돼 짐승이 소재만 밀가루야 소재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아 번제에 붙거나 소모속제에 이렇게 붙어야 돼 이해되신 분 하면 단독 제사가 없다 이제 막 넘어가 뒤에는 대충 문대 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파사진다는 것이 목회해 보니까요 내가 말했잖아요 백번 설계에도 변화가 안 돼 아주 미치겠어요 이 참놈들 검사 때문에 장로 검사가 변화가 안 돼 한국계는 장로가 망하고 있어 검사가 망하고 있어 원형 동생 알았어 이제 마치겠다 난 시간 되면 마쳐 붕산지 내가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내 자아가 깨지고 인간성이라 인성이 깨지는 제사가 소재 내가 팔팔 살아있으면 너는 감옥이 5년 더 가야 돼 10년 더 가야 돼 그것만 알면 돼 따라서 스스로 깨지자 처음에는 안 돼 기도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처음에는 인간의 기도에 주여 주여 하다가 기도하다보면 깊은 기도가 돼 목사도 1년에 지성소 기도는 너대뿐 뿐에 못해 그렇게 깊이 기기는 삼층천 기도 지성소 기도라 그래요 박목사님 영성이 높으니까 그러죠 목사도 지성소 삼층천 기도는 1년에 너대뿐 뿐이 못 돌아가 새벽 기도 때 혼자 그냥 다 잘 때 배어나왔어 절야 할 때 사모님들 도전 받으라고 헌설해요 나도 많이 우리 사모는 나하고 42년 살면서 40을 기도 3번 3분의 2는 성전에서 잤어요 춥주나 더우나 그리고 내가 아들 낳으면 성경 찬송 외자로 이름 딛기로 했는데 그때 세무소 정식 직원 다니다가 얼마나 세무소 검은었다가 교회 가서 철회하다가 하나가 없어져 지워져버렸어 그래서 성경 찬만 있고 다 목사여 그때는 아멘정 크게 사부자가 목사여 요새는 목사 새끼들이 지기가 힘든게 자녀들 목사도 안 지켜 나는 사부자가 목표잖아요 그럼 그 정도면 돈 없어도 성공한 거예요 아 넘어갑시다 할 말이 많은데 다음에 붕회를 한번 해야 돼 고운 가루가 되자 여러분이 말을 안 들으면요 나를 깨뜨리는 소재가 중요해서 길게 온 게 뒤에는 별로 안 중요해 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어가도 어디야 나 5분에 마칠게 나를 깨뜨리는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옆에 사람 이렇게 손가락을 해 저분입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나를 깨뜨리는 려고 붙여놓은 사람이 누구냐 옆에 사람이야 여러분의 구역 사람이야 여러분이 싫어한 사람 교인이야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시험하면서 성질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믿음으로 허는가를 하나님이 시험해 그런데 제일 가까운 나의 맷돌이 누군지 압니까 내 마누라 저 박예수인 저년 아이고 내가 42년 데리고 살면서 죽을 뻔했어 오늘도 데리고 왔어 그랬어 아 또 어둡다고 지랄을이야 아이고 그래서 충장로 가서 어제 200만 원짜리 두 개 그저께 두 개 사줬습니다 400만 오단보리 200만 이따 가다가 봐 충장로 알죠 200만 원짜리 두 번 딱 사줘버렸어 왜냐하면 잘 보이하겄더라고 늙은 게 여사는 여자가 무서워 복사님 조심해 흥겨있다고 된 줄 알아 너는 오래 은퇴잖아 그리고 잘 보이려고 점수 달라고 사실 22년에 중국에서 쫓겨나가고 중앙교 부목으로 있으면서 고생했지 그 안에 그러고 내가 정당은계로 첫 부흥회를 부임을 했는데 은퇴비를 주더라고 바로 그 비싼 충장로 사가 도미 유명한데요 거리가 내 이름 되면 싹여야죠 거기 가서 500만 원씩 옷을 열 몇 벌을 사다 줘버렸어 그날 부목사로 부임한 날 배짱 크지요 남자를 만나도 나 같은 놈을 만나 성령 받으면 되는 거야 그것도 돈이 있어도 남편이 성령 안 받으면 쫀뺑이야 다른 여자들한테는 팁도 잘 주고 지랄병을 띄고 다닌 것들이 부인한테는 남이요 남 맞아 맞아 권사님 대답도 안 해 아주 이제 완전히 심각해져 버렸어 하하 이것도 거기는 뭐 다 아네 뭘 여러분에게 붙여놓은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김영일 목사도 늘 사랑 박영호 목사도 늘 사랑이 우리의 최고다 그런데 WCCWE 공산당 사회주의를 사랑하면 안 돼 평신도 사람들을 사랑해 사람들을 사랑한 말이지 그거 헷갈리면 안 돼 이제 뒤에는 그냥 문대분다고 해서 세 번째가 화목제입니다 관시 후입부 중국말로 관계 회복 중국에는 관시라고 그래요 관계를 관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런데 우리 사회에도 관계가 중요해요 중요해요 관계가요 너무 사람 관계 원수 두지 마세요 원수는 애나무 다리에서 만나 요새 애나무 다리가 어디가 있어 내가 번역한 주석을 했어 구청에서 중요한 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나고 원수 이놈이 그 담당 직원이요 허가 해줘 안 해줘 괜히 시비부터 한 달 후에 오라고 그러고 미루고 미루고 그걸 원수는 애나무 다리에서 만나 그 말이요 인간관계 잘하시기 바라 그런데 화목제는 뭐냐 따라 대신관계 따라해요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이걸 회개한 것이 화목제예요 화목제 하나님 나 믿습니다 나 하나님 아들 딸 되었습니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문제가 된 것은 회복을 해야 돼 부부간의 싸움은 화해해야 되느냐 여보 내가 미안해서 잘못했어 이제 안 그럴게 또 일주일 후에 그럴지라도 칼로 물베기잖아 사람과 관계 나 혼자 회개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그 사람에게 전화하든지 가서 목사님 미안해 집사님 미안해서 그때 용서해 주죠 나를 위해서 대물관계 자연보호 환경보호 우리가 그동안 과거에 어렸을 때 못했던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무 한 그릇을 심고 환경 파괴하고 쓰레기 분리 잘못한 것도 회개해야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나만 옆에 사람과 나만 그래서 교회는 다 치료해야 돼 다 가까워야 되고 끼리끼리 놀아 교회에도 파벌이 있습니다 교회도 중앙교 부목사로 있어 보니 다 단위 목사보다 더 잘하라 세상에 백 몇 개 파가 있어 장로 군사 선거된 파벌길이 또 요것 합니다 딜을 합니다 우리가 니 편 니 남편 찍어줄 때 우리 편 찍어줘 이야 중앙교는 역사가 기니까 사돈내 8촌이 40명 50명 돼 그럼 저쪽에서 40명 50명 되면 딜을 해 우리가 찍어준 것도 우리 찍어줘 이래서 장로 당선 권사 당선되니 이리 디아 안 돼 별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뭐냐 중요한 말만 한 거예요 그거 띄워라 담윰허는 제사다 따라 담윰허는 제사 사람과 사람이에요 지금 이 더구나 코로나 시대 때 이웃간에 딱 장막이 쳐져 있잖아요 큰 담이 옛날 외십년 전에 동독과 서독이 그 밤을 허물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사람과 관계가 먼저 헤어져요 그런데 왼수는 가족이 왼수여 그러니까 누구도 말해도 마치 나와면 18, 18차로 나와서 여사람 관계가 뭐냐고 뭐냐고 뭐라고 하니까 평생의 연수 어떻게 남편한테 평생의 연수라 그려 80년 살아놓고 그거 화해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은 여러분 제도 용서가 안 됐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담을 헐자 속제제 속제제는 번제와 비슷한 건데 이것도 하나의 냄새의 제사 짐승을 잡으니까 향기의 제사여 그래서 우리가 속제제를 늘 드리는 것은 평상시 번제 소제 이렇게 다 드리지만 나와서 내 개인의 내 가정의 내 가문의 죄가 3, 4대까지 이래라 나는 일대 믿고 우리 엄마 전도인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 96세에 지금 그래서 우리는 4대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 그래서 나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아이고야 나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잘 감해줘야 돼 손자까지는 예수 잘 믿어도 여러 가지로 벌이 오겠구나 그런데 다행히 4대째 믿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해줬어 아멘 그 말은 이제 나중에 하고 마지막으로 속건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속건제 방송실 언제 띄울래 내가 그 ppt 준 거 딱 오면 나와 그러지 착해요 아까 올라가 봤더니 착해 방송실 청년 우리 방송실에서 수건 박수 한 번 속건제는 특별합니다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이건 회귀하면 따라오는 제사인데 이거 잘 안돼 애와를 들으면 삿개호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귀했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다 갚겠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배나 갚겠습니다 이것이 속건제예요 예수 믿고 그냥 회칠하고 문질러버렸다고 용서된 것이 아니라 남에게 1억을 빚었다면 회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안 갚았다면 버려서 이자라도 얼마라도 지금부터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돈이 들어와요 남의 것 떼먹고 잘된 사람 없어 이게 속건제예요 보상의 제사 갚음의 제사 하나님께 11조 떼먹은 갚으시기 바랍니다 아 자행히도 예수 늦게 믿은 거 다행이다 그 돈 잡을 때 예수 믿었으면 그거는 계산하면 11조를 다 봐서 받아야 돼 나는 이게 20년 동안 정당국이 있으면서 특별 헌금만 20억을 5억 8천원을 바쳤어 5억 8천원에서 3천원 6억 천원을 바쳤어 나는 헌금 계산 안 해요 원래 특별 헌금만 계산해 특별 헌금 보험에 갔다 하면 헌금 해버리고 11조 감사 대충 한 번 엊그제는 할 일에 은퇴하고 계산을 먹으니까 세상 20년 동안 20억을 바쳤더라고 그런데 잡놈들이 나올 때는 그만큼 안 줘 하나님이 줘 이야기 한 번 할까? 간단히 아무리 바빠도 그 이야기는 해야 돼 평생 일생 동안 내가 설교 강단에서 주식하지 마십시오 돈 빌려주고 돈 꾸지 마십시오 교인 떠나고 돈 떠나고 사람 떠납니다 맞죠? 돈 고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은퇴비 좀 받았는데 갑자기 성령이 너 주식 좀 투자해라 그래 통 못하게 했는데 그래서 서울 후배 박원영이 내가 강주석 목사한테 물었어 야 주식을 하라는데 어떻게 하냐고 형님 말해 주식 전문가가 있었지 당생 아무것도 몰라 주식 어떻게 한지도 몰라 진짜 몰라 그런데 어떤 걸 하나 넣으십시오 해서 넣었어? 2개월 지났는데 배로 떼어서 주가를 준다 예를 들어 100주를 샀으면 공짜로 100주를 더 줘서 200주가 된대 그런데 내가 2억을 사버렸어 무식하게 주식은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산 다음에 나눠서 4개월 만에 몇 억을 벌어불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일원 한 장까지 다 찾아버려서 4개월에 1억을 벌었습니다 아멘 배 아파서 따라하세요 축복 받으려면 심포를 고치자 우파 운동하고 돈 쓰고 다니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상하게 복을 줘불더라 나는 놀랬어 야 이거 무슨 일이 다 있다냐 여러분 주식하지 마세요 개미들은 다 망해요 주식은 주식 전문가도 망해요 나는 어쩌다 하나님의 계시로 그렇게 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다 갚아요 이웃에게 갚아요 그것이 보상의 법칙이야 그래야 우리의 제사가 되고 신약에 와서 다섯 개를 뭉뚱그려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 예배 밤 예배 수일 예배 나와서 하나님 오늘 또 다섯 가지 제사로 번제 소제 숙제제 숙건제 화목제 주님 이것을 모두워서 각을 떠주시고 가루를 만들어 좋은 떡 만들어서 잡수시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숨겨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대 제사와 연하바에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들여오니 하나님의 주의 사자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착착 잘라주시 각을 떠주시옵소서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설교 한 편 듣고 웃긴 소리 하면 오늘 재밌었다 하고 축도 마치고 간 것이 예배했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세계 교회가 그래서 미국 교회는 더 웃겨버려 목사가 새벽 기도도 안 해 주일을 안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나 미국은 그러니 미국이 저렇게 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에 성공하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